인간 본성의 법칙 사람들은 저마다 세상을 보고 해석하는 자신만의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은 적대감이라든지 원망이라든지 집착 등과 같은 감정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태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란 그런 인간의 태도는 민족통일, 민족끼리, 분단극복 등과 같이 민족에 대한 강한 강렬한 염원, 열망, 애착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태도는 말이든 그리든 행동이든 간에 그것은 민족에 대한 강렬한 염원, 민족에 대한 강렬한 열망, 민족에 대한 강렬한 애착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일체의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의 태도는 민족에 대한 강렬한 염원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한 가지 감정에 사로잡히고 나면 사랑에 빠지는 것처럼 다른 것들이 눈에 일체 들어오지 않습니다 민족에 대한 강렬한 염원은 민족끼리가 가져올 수 있는 치명적인 위험이나 치명적인 피해나 치명적인 위협을 무시해버리는 태도를 낳게 되는 겁니다 개인이면 그래도 괜찮은데 지도자라면 빛과 그림자, 자와 우를 균형감 있게 바라보는 노력을 해야 되죠 그렇게 하지 않고 한쪽만 바라보게 되면 그것은 일종의 질병이나 질환이나 병입니다 편집증이나 과대망상증하고 그런 류의 질환인 거죠 질문 두 번째입니다 광복절 행사장의 민족끼리, 우리 민족끼리 광복절 행사장에서 북한의 적대감에 대해 경계와 대비책을 준비하는 보수진영을 향해서 경고 메시지를 경고 태도적을 보입니다 보수진영에 대한 경고 첫 번째는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데 무슨 평화경제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념에 사로잡힌 외톨이로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날 자유한국당의 한교환 대표가 안보문흥론을 제기하고 문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잘못된 길로 끌고 가고 있다 이런 그런 이야기를 보수진영을 대표해서 하니까 보수진영 전체에 대해서 주는 이야기입니다 보수진영에 대한 경고 두 번째입니다 여전히 대결을 부추기는 세력이 국내외로 정치 않지만 우리 국민들의 평화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을게 여기까지 올 수 있습니다 대결을 부추기는 대결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제정신으로 안 보이는 거죠 이분은 자신의 주장이 옳은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자신이 만든 증거, 자신이 만든 현실을 사용합니다 어떤 증거를 드냐? 그 증거가 틀린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드는 증거는 미국이 북한과 동료 없이 대화를 계속하고 일본 역시 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길 바란다 그러니까 일본도 열심히 대화하고 미국도 대화하기 때문에 너희가 이야기한 것은 잘못됐다 이런 얘기죠 북한의 도발의 핵무장을 주장하는 야당을 사실상 대결을 부추기는 세력으로 그냥 간주해버린 겁니다 남베트남 폐만 가정에서도 똑같은 이야기가 있었죠 위장평화에 놀아난 사람들은 우리가 대비책을 마련해야 된다 적을 경기해야 된다 그런 사람을 다 무모한 정쟁광으로 몰아붙인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내세운 증거가 틀렸다면 어떻게 되는가? 그의 주장이 허구라면 어떻게 되는가? 그가 만들어낸 현실이 잘못됐다면 어떻게 되는가? 문 대통령은 악의건 선의건 간에 국민들을 어떻게 속이고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속임의 대가는 국민들의 자유와 생명과 재산을 바쳐야 되는 것일 수도 있죠 왜 문 대통령이 드는 북한과 미국, 북한과 일본이 대화에 적극적인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세 번째입니다 왜 미국과 일본은 북한과 대화하는가?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전략적 모호성, 운운하면서 신중행보를 보이는 것을 보면서 트럼프와 아베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미국이 북한과 대화하는 진짜 이유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거리는 오로지 중국밖에 없습니다 그런 핵 보유국인 북한과 협력관계를 맺어서 중국을 견제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중국 견제에 북한을 이용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 같은 일은 1968년도에 한참 미국이 베트남전에 개입하고 있을 때 미국의 수뇌부는 미국이 북베트남에 대해서 유화조치를 취한 배경이 있습니다 왜? 중국과 소련의 남하를 방지하는데 북베트남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북베트남과 잘 지낼 수 있으면 중국의 남하도 막을 수 있고 소련의 남하도 막을 수 있다 왜? 북베트남의 민족주의자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공산주의자지만 민족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판단 때문에 파리의 평화협정이 만들어졌고 궁극적으로 자유 월남의 폐망을 하게 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머리에는 남북한 관계없다 남쪽 골치 아프게 자꾸 그냥 딴짓 거니까 북한과 직거래해가지고 북한이 또 민족주의성 성향이 강하니까 중국을 견제하는 데 그냥 도우로 쓰면 된다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북한과 대화함으로써 북한이 대륙간 탄도탄을 미국 본토로 날리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요즘에 나오는 이야기 북한이 미사일 쏘는 것은 우리하고 관계없다 뭡니까? 미국 본토까지 오지 않으니까 관계없다는 겁니다 미국 방위만 확보하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한반도에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해야 되지만 이것이 불가능할 때 미국은 차선책으로 북한과의 어느 정도 관계를 정상화시킨다 투코리아 정책이죠 남한도 인정하고 북한도 인정한 겁니다 이때 우선순위는 한국의 안보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챙겨야 할 일이죠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핵과 미사일 하에서 한국의 안보를 챙기는 일을 자신의 우선순위에 상의에 올라 있지 않습니다 왜? 북한의 선의를 믿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은 미국 걸 챙기고 아베 수상은 일본 걸 챙기고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 걸 챙겨야 되죠 관계없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믿으니까 그 사람들 선의를 믿으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 일본이 북한과 대화에 적극적인 이유는 뭐냐 일본에게 북한 핵은 현실적 위협입니다 북핵을 두고 일본이 북한과 대립하거나 한국 방위를 지원하면 북핵에 맞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 공포를 실질적으로 일본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내에서 한국과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것이 북한 핵을 맞을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북한 핵이 타겟이 되지 않도록 그냥 북한을 끌어안자 이 점에 대해서 최종연구 소장을 지냈던 진창수 박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베 총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을 제안한 게 바로 그런 배경이다 그냥 적당하게 한국을 떼놓고 북한과 직거래하면 최소한 북한이 핵을 가지고 일본을 치지 않지 않겠느냐 최악의 경우는 한국을 또 버리는 겁니다 중앙일보의 김민석 군사연구소 소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방아쇠는 일본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 재배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파견은 한국과 일본의 안보적 연결고리가 완전히 해체된 것을 뜻한다 그래서 미국이 말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뭐 중계자니 무슨 이야기하면서 완전히 낙동강 오리아가 된 겁니다 다 그래서 코리아 패싱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요약에서 말씀드리면 미국과 일본이 북한과 대화하는 것은 자국의 이익의 큰 몫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북한 핵 위협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자국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차원에서 북한과 대화해야 하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로지 북한의 선의를 바랄 뿐이고 북한 핵과 미사일의 현실화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수단을 마련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대개를 부추기는 세력이라고 이야기하죠 혹은 이념에 사로잡힌 외톨이라고 공격하는 겁니다 한국 대통령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북한이 선의를 베풀지 않았을 때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대통령은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체주의자들의 선의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핵 앞에 인질로 잡혀 살아가다가 결국은 자유와 재산과 생명을 빼앗기는 날이 올 가능성도 있는 거죠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종전선언, 평화협정, 평화경제 사로잡힌 사람 한편은 한국의 안보는 없는 거죠 제가 오늘 방송의 주제를 거짓말이라고 부른 이유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